안녕하세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무사히 일본에 잘 와서 지금 한 3일, 4일 정도 재밌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냥 집에서 팟캐스트, 아 여기 숙소에서 팟캐스트 찍으면서 일 좀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제가 요즘 일본 여행에 아주 푹 빠져 있어서 일본 여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일본 유명한 여행지 그런 데는 제가 거의 다 가봤습니다. 뭐 도쿄, 오사카, 지금 있는 후쿠오카, 오키나와 이런 유명한 곳들은 다 가봤고 아직 사뽀로 그리고 나고야 이쪽을 가지 못해서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일본의 도시를 여행해봤는데 사실 한 나라를 이렇게 여러 번 간 건 일본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일본이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일본의 도시들을 가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본은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다 특징이 있고 또 되게 각각 지역들이 다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사카에는 오사카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또는 오사카에서만 볼 수 있는 뭔가 볼거리 그런 것들이 있고 도쿄는 또 도쿄 나름대로 도쿄만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후쿠오카 지금 여기 제가 와 있는 것도 또 후쿠오카만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한국에 여행 올 때 어디로 오세요? 아마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도 아니에요. 100명 중에 99명은 서울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서울. 그리고 저도 만약에 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서울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서울에 모여있는 나라거든요. 사람들도 모여있고 가게, 식당, 회사 아니면 병원 온갖 서비스들이 다 서울에 모여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 아니라 Republic of Seoul, 서울공화국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서울에만 너무 재밌고 좋은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하지만 서울은 수도니까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건 어쩔 수 없고 당연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쵸, 맞아요. 서울에 재밌는 것들, 좋은 서비스들이 모여있는 건 당연하지만 한국은 이런 차이가 너무 심한 편이에요. 얼마나 심하냐면 한국의 서울 말고 또 유명한 도시가 뭐가 있죠? 부산이 있잖아요. 부산은 서울 말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제2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는 도시인데요. 부산,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수의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1등 도시와 2등 도시의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이 다른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랑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불러요. 서울이 수도니까 그 수도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라고 해서 수도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하면 있는 그 공항에 있는 도시, 인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있는 도시가 경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도시를 묶어서 한국의 수도권이라고 불러요. 한국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체 인구의 51%가 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 이 두 도시를 보면 이 두 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7%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영국은 영국에 있는 런던 그 주변 런던과 그 주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1% 정도라고 하고요. 일본은 도쿄와 도쿄 주변에 있는 그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사람의 비율이 35%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의 이 51%라는 숫자는 정말 큰 숫자예요. 이렇게 한국의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 엄청난 단어가 나왔는데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큰 이유가 뭐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좋은 학교들도 다 서울에 있고요. 좋은 회사들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닌 다른 좀 먼 지역에서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가 조금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가게 되고요. 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좀 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서울로 다 모이게 되니까 점점 더 서울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 좋은 회사도 있고 서울에 좋은 학교까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서울에 살게 되면 좀 성공한 사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서울에 살아야지 조금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 메이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려고 하고 또 한 번 서울에 들어오면 다시 서울이 아닌 도시로 나가기 싫어해요. 저만 해도 저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일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오게 됐는데 뭔가 그냥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뭔가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서울에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많아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외국에서 한국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서울에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우리나라도 좀 이런 다양한 지역들 다양한 지역들도 다 특징 다양한 지역들의 관광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네, 왜 한국은 서울밖에 없냐? 왜 한국은 서울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국 여행을 생각할 때 서울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지역을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얘기했을 때 어떤 도시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엄청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아지트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다양한 지역을 최대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울이 아닌 다양한 도시 그 첫 번째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수도권 중에 한 도시인데요. 바로 경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닌 좀 다른 지역을 얘기를 해보려면 우선은 서울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 인천 여기서 조금 가까운 곳이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도권 세 군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 경기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경기도는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한국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도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국을 나누는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파트가 경기도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저, 저 디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가 경기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이랑 엄청 가깝기 때문에 1박 2일 아니면 정말 짧게는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좀 주말에 쉬고 싶을 때 그럴 때 여행을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경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지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행지에 오느라고 마이크 스탠드를 안 가져와서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무거워서 손으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아무튼 바로 경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경기도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매력 포인트 첫 번째 뚜둥 맛있는 게 많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사실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거의 항상 이렇게 맛있는 게 많다 얘기할 것 같기도 하지만 경기도도 맛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게 맛있냐 하면 경기도는 수도 주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식재료, 음식의 재료가 좋은 이런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음식의 재료가 좋은 음식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은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밥, 밥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이 쌀밥, 하얀 쌀밥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 쌀밥이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 쌀밥이 특히 맛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외국에 좀 오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그리운 게 바로 밥 이 쌀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밥이 맛있어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재료가 좋은 음식 이 쌀이 좋은 밥은 훨씬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기도에 있는 이천, 김포 이런 곳들은 쌀이 유명해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들이 먹던 그런 쌀 임금님, 정말 임금님 밥상에는 최고의 재료들만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에 올라갔던 이 쌀밥 쌀밥의 재료인 그 쌀이 이 경기도 이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 이천 이런 곳들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정말 좋은 쌀로 만든 그런 밥을 드셔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하냐면 갈비가 유명해요. 갈비 갈비는 고기인데요. 소고기, 소고기예요. 소고기 중에서도 조금 징그럽긴 한데 여기 가슴 밑에 있는 뼈 주변 살을 갈비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바베큐 코리안 비비큐 바베큐라고 해서 불판 위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먹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삼겹살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말이죠. 한국에서 불판 위에 구워먹는 음식 중에서 고기 중에서 저는 삼겹살보다는 갈비를 훨씬 좋아해요. 저희 가족들도 밖에서 식당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무조건 갈비를 먹어요. 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여행 오시면 삼겹살도 좋은데 돼지갈비 아니면 소갈비 이런 거 꼭 드셔보셔야 해요. 소갈비도 맛있고 돼지갈비도 맛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드는 좋은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 이게 첫 번째 매력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뜨든 살기 좋다 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경기도는 서울 바로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투리 이런 것도 없고 분위기도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훨씬 깨끗하고 훨씬 조용해요. 서울이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근처에 이런 경기도 이런 곳에 도시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런 도시들을 신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기도에는 신도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는 거리도 깨끗하고 뭐 학교들,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새 학교, 새 건물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경기도 신도시에서 살다가 서울에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서울 동네들을 보고 충격을 조금 받았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너무 건물들이 낡고 오래되고 길도 막 더럽고 쓰레기도 막 엄청 많고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바퀴벌레 알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예요. 그 뭔가 쓰레기장 근처에 있는 그 까만 벌레 까맣고 커다란 벌레 그 바퀴벌레에도 있고 그래서 아 너무 좀 실망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면 막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쓰레기도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도 너무 많아서 시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분위기가 저는 막 좋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막 제가 살던 그 집보다 훨씬 낡고 더러운데 훨씬 비싸대요. 또 집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충격 컬처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오시면 같은 가격으로 훨씬 좋은 집 훨씬 더 깨끗한 집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인들도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가 서울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통이 편리한 거 지하철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또 회사나 학원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서울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아마 경기도로 다시 이사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경기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가격에 서울과 같은 가격에 훨씬 깨끗하고 좀 너무 시끄럽지 않은 그런 조용한 동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서울도 금방금방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인구 밀집현상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낸 게 교통을 정말 편리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잠깐 여행 가고 싶다 하면 렌트카를 빌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쉽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다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매력 포인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제 에어비앤비 숙소 근처에 비행기가 계속 지나다녀서 조금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뭐냐 뜨든 할 게 많다 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경기도 주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경기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 경기도에 할 게 많아요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인들이랑 얘기할 때는 하지만 특히 여러분들 외국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여행으로 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온다면 정말 할 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그렇게 뭐 할 게 많나 서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오래 살았던 지역이랑 가까운 수원 아까 갈비 이야기를 했던 수원이 있는데 수원에는 수원화성행궁 수원화성 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 다른 많은 외국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뭐냐면 한국의 옛날 성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옛날 성의 모습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관광지 인데요. 여기는 낮에 봐도 예쁘고 밤에 야경을 보러 가도 정말 예쁜 곳이에요. 화성행궁 뿐만 아니라 수원에는 행리단길 화성행궁 근처에 있는 거리예요. 행리단길 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제 친구들도 놀 때 친구들이랑 만날 때 자주 가는 곳이에요. 행리단길 예쁜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에 여기 수원에 가서 행리단길 여기서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쉬다가 또 저기 갈비 먹으러 가서 갈비 맛있게 먹고 그런 다음에 화성행궁 밤 산책 하면 하루를 정말 완벽하게 재밌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쌀 이야기를 했던 경기도 이천인데요. 이천은 쌀 말고 또 유명한 게 도자기 도자기로 유명해요. 도자기 아실까요? 여러분 그릇 컵 이런 걸 손으로 만드는 그런 아트 있잖아요. 그게 도자기 공예라고 하는데 이런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 이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천에 가시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쌀로 만든 그런 음식들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놀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램핑 이에요. 글램핑 한국에 글램핑이 한때 좀 유행을 했었는데 글램핑하기 좋은 곳이 경기도에 또 있어요. 경기도에 포천이라는 곳이 글램핑 하기가 좋아요. 글램핑은 캠핑카 같은 곳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아니면 텐트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데 한국에 글램핑장 이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서 한국 바베큐도 만들어 먹고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해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한 번인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에 가서 글램핑도 해보고 또 그 근처에 좀 큰 카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페도 한 번 둘러보고 산책해보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말고도 좀 그 지역마다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그 지역 축제 축제들 페스티벌들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란에 경기도 축제 캘린더를 볼 수 있는 곳을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들이 한국 여행할 때 시간이 맞으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경기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기도 이지 투어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경기도 관광청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투어 서비스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여러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버스 투어버스 서비스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세 가지 언어로 투어 그리고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각 언어마다 코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 보이는 코스를 추천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위에서 방금 방금 제가 좀 재밌어 보이는 그런 지역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수원 이천 포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저의 추천 도시들은 그런 도시였는데 또 각 코스마다 설명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재밌어 보이는 코스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도 코스마다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일 싼 게 4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비싼 게 20만원 정도 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투어 버스 하나로 여러 지역을 다 돌아볼 수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동하기가 힘들 때 이런 이지 투어 버스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품 서비스까지 추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경기도 홍보대사 경기도 앰배서더가 된 그런 기분인데요. 뭔가 광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경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들어왔나요? 다음 한국 여행 올 때 경기도로 한번 여행을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경기도 한국에 있는 새로운 지역 경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경기도 여행을 다녀와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후기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경기도에 대한 소개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하나 읽어드려야겠죠? 오늘의 사연 코너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나의 하루 오늘 사연은 제가 지금 일본에서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온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닉네임 미사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미사토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거의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먼저 저는 7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KBS의 조정식 FM 대행진을 들으면서 화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는 월화수목의 월수금 화목토 그리고 오빠 생각 이라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8시부터 90분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저는 출근을 할 때는 다운로드 해뒀던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거나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혼자 출근하면서 한국어를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디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맨날 맨날 반복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에는 한국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은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라는 소설이에요. 처음부터 감동적인 소설이라서 추천합니다.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고 밤 10시부터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12시쯤에는 잠에 듭니다. 잠을 잡니다. 저는 빈 시간 한가한 시간에는 모두 한국어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즐겨 들을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7시에 일어나서 한국어를 듣고 아침을 먹으면서 한국어를 듣고 보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퇴근할 땐 또 듣고 그리고 한국 아니죠 쉬는 시간에는 또 한국 소설을 읽고 이렇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생활 일 그 외에는 거의 다 한국어로 채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년 만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글도 쓸 수 있게 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듣고 계시는 라디오가 KBS의 조정식 조정식의 FM 대행진 그리고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새로운 라디오 찾고 계신다면 이 두 라디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계시는 드라마는 월수금 화목토 그리고 오빠 생각 이라고 하는데 저는 역시 한국 드라마를 전혀 몰라서 둘 다 처음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재밌나요? 이 드라마? 사실 저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일본 여행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좀 쉬는 시간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 일본어로 채워두고 있어요. 뭔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도 일본어 팟캐스트를 듣고 또 쉴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도 일본 컨텐츠를 보거든요. 그래서 미사토님의 즐거운 한국어 공부 그 여정에 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팟캐스트 많이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제 팟캐스트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재밌게 들어주셨을까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들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영어 자막 그리고 다양한 언어 자막 한국어 자막까지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제 여행은 앞으로 한 3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재밌게 놀다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행 이야기 라이브로 많이 전해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라이브를 너무 못했죠 제가 이거 팟캐스트 찍고 또 시간이 되면 라이브 해볼까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 라이브 그리고 또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